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한 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점자 공보를 살펴보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선거 공보를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공보를 받습니다. 실로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대선 때 배송된 점자 공보를 전수검사한 결과 오타나 내용 누락 등이 발견됐습니다. 점자 공보가 없는 후보도 14명 가운데 2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책자 공보와 내용이 다르다든지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책자 공보에 없는 내용을 담고 운단을 나누는 등 면수를 늘리기 위한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센터는 이런 문제들을 시각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개선을 받았습니다. 내용 누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보물에 내용이 많다면 점자로 만들다가도 2배 면수더라도 안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면수도 적게 만들었고 또 이제 줄의 간격을 바꾸면서 부피가 늘어났는데 내용까지 누락이 됐다. 이런 거는 뭔가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신로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점자 공보는 점자법에 고시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제작하고 제작의 투명성을 위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HCN 뉴스 구동규입니다.